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랑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92기 귀한 동문들 수고를 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니 갈리자막 by 한효정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기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복음으로 Revive POTS Revive POTS Revive POTS Revive POTS Revive POTS Conflict Revive POTS